어! 유령하지? 어떻게 침이 나오는거지? 어? 뭐야? 아니! 자! 여러분들! 오늘의 할게임! 루이지 멘션 3! 닌텐도 스위치를 산 기념으로 루이지 멘션 3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자!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! 킬링! 와! 여기는 평화로운 마리오 월드! 마리오 일행이 어딘가로 놀러가고 있군요! 너 어떻게 운전하니? 와! 화질 좋다! 어! 지금부터 움직인다! 드디어 나도 움직일 수 있게 됐어! 형 뭐해? 어! 아니예 브로! 어? 하하하하! 굳이 왕관이다 주세요! 쿠퍼한테 쉬우게요! 야! 루이지 걷는 것 봐! 천천히 걸으면! 저는 이오틸의 오너인 파우더네스 코너입니다! 마디 심슨인데! 언제까지 파우더 칠하는지 보자! 진행 안하면 파우더 칠 계속할까? 거의 미세먼지 수준인데 이 정도면! 방은 어떤지 한번 볼까? 오! 크기가 꽤 괜찮아요! 화장실! 어우! 깜짝이야!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걸? 이건 뭐지? 어우! 깜짝이야! 블러드 트레일! 어린애들 게임 아니야? 왜 무섭지? 내 소리를 크게 해놔가지고 이게 좀 많이 힘들어! 자! 난 뭐 들고 왔는지 볼까? 그래봤자 멜빵바지 아닐까? 그렇지! 어우! 침대 흙이는 적당하고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보냈을까.. 근데 얘 신발 안 벗냐? 뭐야? 얘 걸음걸이 왜 이러냐.. 쫄보가 되게 귀엽다! 되세요? 오어! 거미 거미!! 나하튼 익숙한 광경! 내가 무서운건 아니고 형이 필요할 것 같아.. 뉴이진 멘션하자 말고 마리오멘션 하자! 그냥 형한테 타이틀을 물려줄게요! 전 잘 안맞는거 같아요 이 게임 오 지배인이다 마지심슨 손님 저는 말이죠 당신을 꼭 한번 초대하고 싶었답니다 그건 말이죠 얘 쳐다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나 아 유해한 카드가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보셨나요? 마이클 잭슨 당신을 동격합니다 제가 한번 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지 뱀션3 아 게임 알았으니까 Pr regime 넘기자 좀 빨리 히데요코지마야 몇번이나 강조하는거야 유령하지 어떻게 칩이 나오는거지 뭐야 음 aan 아 하하 아니 다이뜸다이뜸다이뜸다이뜸다이뜸 댕댕이 너무 귀엽다 귀가 없는데 저렇게 어디가 없나 김전같은거 아 난 여기 총수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다 땡겨 어 생쥐 같은거 다 빨아 당겨 뭐야 이거 난 통과제리해서 제리가 너무 싫었어 여기서라도 복수를 해야겠어 톱의 복수를 이건 뭐지 어? 와아 오 오 오!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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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!! 근데 루이지 워션이라기보다는 루이지의 워크맨 아닌가요? 표테셨보다 더 instrument too 빛으로 강타예요~!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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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rothy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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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데 발향 liquor 한거 아냐? 매번 당겨야 되는구나 에잇 아 폐대기 치고 일로와 일로와 맞아야겠지 이놈아 일로와 일로와 돈이다 와 나 좀 이런 옷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무섭긴 하겠지만 돈은 펑펑 주잖아 뭐야 아니 까불지 마라 금방 누구든 루이지를 건들면 다 주옥 되는 거야 다 주옥 되는 거야 뭔가 능력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X키를 눌러보세요 이거는 능력이 바뀝니다 나는 이 호텔은 흉포한 유령추석이라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자고 넣어 어?! 잘해도 되니 모두 붙잡혔다고 어쩔 수 없네 줄 건 줘 우선 날 자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나 아 지하주차장까지 데려다주면 되는군요 하하하 용한님 루이지군 천천히 가게 자 치즈 어 뭐야 뒤져야겠지? 자 일로와 뒤져야겠지? 안녕 아 1번하고 5번 1층 5층이네 와 범위가 돈을 줘요 뭐 자동으로 가네? 뭐야 이거? 뭐야 나 이런 기능 없는데? 잡고 당기고 에이로 오오 좋아 뭐 있다 뭐 있다 오오 알았어요 잠깐만요 메이드 유령이다 어떻게 갔지? 뭐야 이거? 이거 왜 있는거지? 이 기능이 깨졌다 아 진짜 개놀랐네 어 어 어 어 여기 있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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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뭐야 다른거잖아 아 야 야 이리와 이리와 어 시작 이리와 어 여기에 무사히 돌아갔군, 루이지군. 자, 어서 내게 가방을 넘겨주게. 여기요. 첫째, 아라카 박스의 최신 발명품. 그 이름도 찬란함. 루이지군이고. 진짜 닉네임 굴이다, 진짜. 여기요. 아니. 뭐 하는 거예요? 내 암죄에 걸려들었구만, 루이지군. 역시 그럴 줄 알았어. 누가 본 흑막이었다고. 루이지군. 루이지군을 사용해서 그곳에서 탈출을 해보게나. 오, 뭐야? 우와, 이거 더미네이터 아니야? 스팀 기능을 맛봐라. 날 가둬, 까비? 어, 뭐야? 그러면은 돌아서 가야겠죠? 아니! 이런 상태로 바꾸고 내리면 됐다. 가자. 3층으로. 3층. 3층 안에 있는. 4층 안에 있습니다. 5층에 1층을 마음을 넘게 주의가. 이벤트emet organizations. 이번 주 27th?"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